안녕하세요. 저희는 삼성 라이언트 치아 리더 블루샷이 생겼습니다. 내 라파이에도 드디어 블루샷이 생겼습니다. 넌 화장이잖아요.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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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이렇게 좁아? 아니 갑자기... 왜? 이게 섹시야? 하하! 하하! 이거 할까? 핫! 하하! 우아! 수상 이라는 전용의 스팟К war 넷! 네, 기존의 포토카드는 3-10일 구역 앞으로 이동했으니까요 포토카드도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! 두 손수는 친한데 찍어본 적 없어요?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친한 것 같아요 쉽지 않나요? 똑같은데? 현금 결제 시 잔액은 반환된 지금부터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아 나와 아니 남았나 봐 왜요? 이제 호지 없다 이제 우리 이렇게 찍을래요 그치 아 아 뭐야 몇 개 찍어 끝 끝났지? 어 아니 두 장 남았어 저 이거 해야죠 뭔데? 아 됐다 내가 이거 힘들다 이거 망했다 이거 잘못됐다 카메라에 내 모습이 너무 원할 것 같네 사진을 선택하세요 택시하고 싶다 누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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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구랑 너가 다 골라랑 응 가족사진 이거 이거 일로 너무 빠르다 나 안 먹고 잤는데 부었네 왜 부었냐 너 어제 안 먹고 잤는데 저요? 저 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못 먹고 잤는데 안 먹고 잤는데 안 먹고 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좀 그렇다고. 그러니까 이건 좀 쉽지 않은데? 이거 어쩌면 안 들어가잖아. 깡패야? 응. 통화지. 오케이. 와.. 베스트잰사이. 항발을 따른다. 와 이런 게 좋던 것 같아. 하세요. 누구랑 찍었어요? 디샤니랑 찍었지. 진짜요? 안 찍었어. 찍자인데 안 찍었어? 그건 마이크. 아 마이크구나. 디샤니 여기 찍자 있어요? 왜 찍자는 안 찍었어? 아 잘려나오네. 너무 무표정이다. 우리 거. 안 돼 형 손가락 붙여야지. 어? 손가락 붙였어야지. 어디를? 여기를. 여기를. 공유원이라고. 아 붙여서 붙이라고. 한 손 더 하자 붙여. 찍찍하라 찍찍해. 다음에 지찬이 형이랑 가야겠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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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장에 이런 재밌는 거 많이 있으니까요. 많이 찾아와서 찍어주시고. 형들이랑 찍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동생이랑 후배랑 찍은 톡. 저도 후배랑 좋은 사진 찍어서 기분 좋고. 왜 왜 빼냐?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이렇게. 생각보다 잘 올라와서 놀랐어요. 보정이 되게 잘 있네. 꼬였네. 연예인 같아. 응. 저요? 우리. 아. 어. 야 너 이 연예인 같아. 나. 나. 엄마 내가 knew지? 안전공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